일본 유명 유튜버 포스 월 후쿠시마에 있는 벤텐산은 많은 전쟁으로 사륙이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귀신 목격담도 많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버려진 집이나 폐가가 많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완전 말끔하게 고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창백한 여자 귀신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늦은 밤 새벽에 벤텐산을 오른 이 촬영자의 카메라에 미스테리한 영상이 찍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당시에는 목격하지 못하여 계속 영상을 찍어 나갔는데 촬영자를 뒤따르는 귀신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촬영기자1호 레딧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영상을 보내왔다며 창고에서 불빛이 이동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영상을 올립니다. 창고에서 불빛이라고는 문 여는 곳에 고정된 작은 초록 LED 라이트만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작은 타원형의 빛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타원형의 빛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타원형의 빛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vec 사건형의 빛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보컬이 있습니다. 이 날이 눈에 가면 됩니다. 피땀한 바지에 버프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처 같은 타원형의 빛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consolid에서 영향에 변해를 keynote. 여쭙니다. 빛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움직이는 걸 행복합니다. 많은 진실한 다리를 해도OLD 고정된 태원형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빠르게 이동하는 불빛 그녀의 아버지가 창고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 CCTV에 모션 감지 센서가 울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카메라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 또는 거미줄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유튜버 디마는 동유럽에 버려진 아카라마라는 마을을 갑니다 50년 동안 버려진 이 마을은 이젠 아파트가 숲으로 바뀌었는데요 5천여 명이 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 유튜버 디마는 많은 경험과 목격담을 들으며 이곳을 탐사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어떤 현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카메라 пишет? 좌우로 인정해 뭐지? 내가 본다면 다음에는 이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시작부터 겁에 질린 팀아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무언가가... 그를 벌써 환영해줍니다 닉슨티스트 이 녀석은... 도대체! 에이... 은혜의 그 차라리에 오는 사람을 내줘다. 은혜의 그 차라리에 오는 사람을 가진다. 하긴 한참을 해냈다. 엔지에 오는 사람을 가진다. 그 차라리에서 도착해. 그 차라리에 오는 사람을 찾아가다. 한 번 더 털이 내 손을 떠나서 그냥 이 장면을 떠나서 내가 잘 못 보여드리지 못해 100% 누구도 모르고 뭔가가 움직이는 걸 본 유튜버 디마 어떤 형태, 또는 그냥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티만은 계속해서 탐사를 이어나갑니다. 그곳에선 더 무서운 것을 만나게 되죠. 아마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식시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엑스프리엠 너뽀 그 소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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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속아 아우! 예상치 못한 곳에 소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유튜버 저는 인형으로 만든 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진짜 소였습니다 더 많은 미스테리아 장면이 있지만 줄이기 했습니다 유튜버 디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